자, 봐봐. 우와, 멋있다. 이야, 우리 태용이 멋진데? 작은 엄마가 이 옷 사줬어. 이야, 멋진데? 고마워, 이수 씨. 뭘요. 오늘 엄마 만났는데 멋진 옷 입고 가야죠. 가자. 다녀오겠습니다. 다녀오겠습니다. 나 얼른 가. 그래, 갔다 와. 갔다 와. 뭐가 그렇게 애휘예요. 저렇게 좋아하는구만. 나 집에서 쫓겨났을 때도 엄마 나 보고 싶어서 막 울고 그랬다면서. 나 집에서 쫓겨났다. 나 집에서 쫓겨났다. 나 집에서 쫓겨났다. 나 홀로 걷는다. 안녕하세요. 조금 더 가면 괜찮을까. 이렇게 아픈데. 자꾸 눈물이 흘러. 너네네. 대홍아. 엄마. 대홍아! 엄마. 어머, 우리 엄마. 엄마, 우리 엄마. 맞아서 고마워. 내 아들. 네.